안녕하세요. 자전거에 비쳐있는 명짝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똑같이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해진 코스는 없고 제 느낌대로 가는 우계 라이딩 영상입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이제 가던 코스를 버져나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만큼은 제 마음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곳은 도림천과 정반대방향인 금천구 시흥사거리 쪽이고요. 카카오맵을 보다가 발견한 석수동 탐험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게 감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시원한 느낌이군. 공기가 상쾌하군. 공기가 상쾌하군. 이리로 가야겠지? 아 이런 도로는 그래블인데 그래블인데 그래블 사고싶다 언제 가는거야? 어디로 가는거야? 아는 길을 건너뛰다 아는 길을 건너뛰다 나는 길을 건너뛰다 한국의 도로 여긴 도로 여긴 도로 안양입니다 나갈게요 왼쪽으로 가봐야겠다 나 2번 단거 와봤는데 여기 깡이 왜 일어나 어? 뭐지? 어트리 한번 해보자 해보자고 이 누구를 안 가르쳐주기 스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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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야 가러 가야겠어 골목으로 가봐 땜에 잘 가 올까? 엄마집사 엄마집사 여기서부터는 엄마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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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여행이 어딜까? 여행이 어딜까? 여행이 어딜까? 잠깐만 여기가 도로 끝이에요? 어? 여행공원? 여행공원?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행공원 여행공원보다 빨리 생겼다 여행공원 옥수수수수 이런 곳에서 살면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굿모닝 마이 네이벌 아 갑자기 웬오르마켓 아 여기가 아주 유명한 판납사 어필이구나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판납사는 나중에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가는 곳마다 오르마켓 호압노? 판납노? 날씨가 좀 높죠? 눈부신다 산이 너무 가보여서 너무 예쁘네요 예쁘다는 말 밖에 안 나와요 이런게 바로 삼엄이죠 삼엄 물 마실 타임 앞으로 갑시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 편의점 있다 여기 정면에 편의점이 하나 있네요 맞다니 못 볼 곳이 없어요 잠시라도 아 하기새 crew 고 Lotus commun 부끄럽 공기가ashing 만들어지고 눈부샷 이해 다 만났어요 な pony 제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